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100.1등급 만들어 줄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즌3 개강까지 시즌3라고 하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7월 12일에서 20일 사이쯤 그때부터 수능까지 약 17주 18주를 시즌3라고 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단과학원들이 휴강 중일 거고 제종반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휴가를 가지나? 그때? 한 2, 3일 정도? 2, 3일 휴가? 아 네. 이 시기가 6평에서부터 지금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약 3주에서 길게는 5주 정도 약 4주 정도 되는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가장 뭘 했는지 모르겠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어느새 4주 정도가 흘러버리고 6평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즌3 개강까지 빈틈이 될 수 있는, 허비될 수 있는 그 3, 4주를 반전의 전략적 시기로 만들어 보자. 100점을 원해? 1등급을 원해?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당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반전 전략이야. 선생님이 등급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6평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분들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실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3, 4등급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쭉 듣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뒤쪽만 들을까? 나는 앞쪽만 들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1, 2등급이 가져야 되는 태도 또는 어떤 플랜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또는 3, 4등급이 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럼 하면 되는 거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3, 4등급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3, 4등급이다가 이번에 1등급으로 놀랍게도 3, 4등급이다가 93점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또는 2, 3등급이다가 100점이 된 분도 있고 물론 못 본 친구들도 있어. 나는 왜 못 봤지라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반전을 일으킨 친구들은 뭐가 달라진 건지 어떤 부분들을 나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이행을 했는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의 등급과 상관없이 한번 쭉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태도적인 부분에서 또는 학습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한 번 1등급이 또는 한 번 100점이 또 영원한 1등급 영원한 100점이어라 하는 법은 없잖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되지 않은 실력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듣기를 바라요. 또는 3, 4등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변화는 일순간에 나타나. 부글부글 끓으면서 곧 성적으로 변환될 실력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 단 이번에 성적으로 발현이 안 됐을 뿐인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언제든 100점이 나올 수 있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6평에서 1,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 목표를 일단 100점으로 잡아야 돼. 아 선생님 100점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선생님 수강평에도 100점이라는 수강평도 있고 또는 선생님 제가 수강평을 어땠었는지 몰라서 QA를 통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한 친구도 있어. 근데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수강평에 올려주면 다들 좀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QA로 올라온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현장에서 듣다가 인강 듣다가 하는 친구가 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100점을 받은 친구들이 원래 100점을 받을 만한 실력이었냐? 물론 그런 실력도 있지만 내가 받고도 놀라워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100점을 목표로 해야 100점 근처로 갈 수 있어. 100점을 목표로 해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개념 하나를 공부할 때도 문제 하나를 풀 때도 모든 거에 태도가 다르거든. 타협을 단 1도 하지 않는 완벽한 태도를 지니거든요. 그게 이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100점이야. 그리고 그 100점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100점이라는 건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맞췄어요. 이거 아니야. 정말 당일에 실전에서 100분 안에 100점을 받았다라는 그 실전에서의 100점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실전에서 100점을 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뭘까? 그러면 대부분 경험자들도 실력과,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과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맞는 것 같아.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당일에 컨디션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운도 좀 필요하고 그 순간에 내가 문제 방향 풀이를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함으로써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빠르게 나왔고 이런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다들 해. 맞는 말이야. 다들 해. 맞는 말이야. 조결이가 어랑 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다들 해. 다들 해. 선생님 피곤할 때는 어랑 의가 더 잘 안 될 뿐이에요. 원래 피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반대로 안 돼요. 자, 가습기를 틀어줘. 이러나? 아, 틀어줘는 틀어줘 맞나? 아, 아니네?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 시키지 마세요. 아, 가습기를 털어줘. 아, 반대로 들으면 그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데 100점을 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실전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본 바로 그 운과 실력이 돌고 도는 하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걸 느껴요. 선생님이 살면서도 느끼고 수험생들을 보면서 매년 느껴. 그래서 참 좋아. 매년, 매년 그런 삶의 진리를 또는 질서를 또는 그 진실을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참 맞아. 이렇지. 또 까먹을 쯤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참 이렇지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잊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만나면서 보면서 확인하는 것. 이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생각 또는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것도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죠.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 표정, 눈빛 이런 것들이 내 앞을 밝히면서 운을 만들 텐데 이 수험생활에서의 운은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공부에 대한 어떤 강도를 다르게 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또 실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 태도가 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력도 바꾸고 실력이 바뀌면 그게 또 운을 바꾸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실력이 콜 운이다. 선생님이 재수했던 이야기 바로 전정캐스트에 올려놨잖아요. 갑분 나의 재수 이야기. 거기서 명확하게 느낀 게 고3 때 찹쌀떡 먹고 체했던 게 사실은 찹쌀떡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재수했을 때의 그날 최고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게 그날의 집중력과 그날의 운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2년 연속 수능을 보면서 너무나 반전되는 경험을 하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매년 여기서도 봐. 매년 여기서 수험생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실력과 운은 하나라는 거지.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게 실전에서 100점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실력을 조교가 이렇게 멋있게 실력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실전력이라는 거지. 그냥 수학 실력과 실전력은 되게 다를 거야. 실전에서 100점을 받는 거랑 집에 가서 풀어서 100점을 받는 건 다를 거라고요. 굉장히 다를 거야. 물론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 다 풀렸는데 저는 왜 실전에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얘기예요. 집에 가서 풀었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면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마지막처럼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풀었는데 다 풀려요 하는 건 수학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거지.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실전력에는 뭐가 있는 걸까? 100분 안에 100점을 받는다는 건 다 풀어서 100점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를 선생님이 쪼개봤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실전력에는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빠르고 정확하게 뭘 해야 돼? 문제를 읽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서 아 이걸 하라는구나. 하라는 거구나. 내가 웃지 말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렇게 갈고 닦은 툭 치면 툭 튀어나올 법한 체화가 돼서 지겹도록 알고 있는 그걸 탁 꺼내서 문제에다 붙여주는 아 이거 이용하는 거야. 이 말은 이걸 쓰라는 거야. 라는 방향성에 대한 빠른 결정. 그게 일단 시간을 줄여주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가다가 아 이 산이 아닌가? 다시 가다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거든. 사실은 뒷단에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 정확하고 빠른 계산도 중요해. 방향성을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로 계산을 착착착해서 답 탁 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근데 이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의 방향. 그것을 결정을 못하면 여기가 잘 안 되면 뒤에가 붙을 수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을 뿐더러 또 여기가 오래 걸려서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 헤매다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이게 우선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어떤 개념을 쓰라고 하는지 방향 설정이 빠르게 되는 것. 즉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를 빠르게 선택하는 것. 거기가 우선이고 그것이 선택이 됐다면 그렇다면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죠. 그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는 말 그대로 계산일 텐데 이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근데 사실은 그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데에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저 앞단이야. 내가 결정한 이 풀이가 맞아. 이렇게 가면 답이 나올 거야라는 확신이 뒤에 있는 계산을 확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하면 나와. 착착착 풀어나가는 거랑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마무리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저 시작점에서 이게 맞나? 저거면 어떡하지?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이 길이 아닌가? 여기서 계산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물론 계산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바로 뒤에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계산으로 힘들어했던 12번 그리고 아주 무서운 문제로 변신할 수 있는 15번 그리고 이 앞쪽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보여준 미적 확통 선택자 모두에게 오답률, 베스트 오답률 월스트 정답률의 4위였던 20번 이렇게 세 문제를 뒤에다 예시로 넣어놨어. 그 마무리의 계산이 도대체 어디서 출제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계산이 중요하긴 한데 그 계산이 계산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하고 그렇다면 처음 얘기했던 4주 동안의 반전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1, 2등급 친구들에게 4주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줄게요. 자, 12번 한번 보시면 12번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해설에는 A를 P, Q로 잡고 B의 Y좌표를 Q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C의 Y좌표는 Q고 D의 Y좌표도 Q에 대해서 표현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뭘 원하니까 Y축과 평행한 두 선분의 길이를 찾아서 그들의 관계식 딱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 목적은 뭐냐면 저 두 선분의 길이를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할 거야 이게 목적이야. 강력한 목적 저 두 선분을 하나의 미지수로 근데 두 선분은 도형에 어떤 붙어있는 선분이 아니잖아 좌표 평면에 Y축과 평행한 선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좌표를 찾아야지 Y좌표들의 차가 Y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를 만들어줄 거라고 아, 이 문제는 Y좌표를 전부 다 하나의 미지수로 만들어내면 되겠어 라는 게 포인트지. 그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야 아, Y값들을 모두 Y좌표를 모두 지수함수들을 이용해서 Y좌표를 모두 지수함수가 관계가 있으니까 밑에서 잡은 Y좌표 Q를 위에서의 Y좌표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위에서의 Y좌표도 Q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야 라고 묵직하게 강력하게 목적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그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와 그런데 이 식을 보고 잡아 우리 수험생들, 선생님 수강생들 대부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분모, 이 말 기억나?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도 지금 교과 과정에서 제거해낸 유리방정식? 아니야. 어떤 경우,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1사분면의 점을 P, Q로 잡고 시작한다면 Y좌표는 0보다 커 0보다 큰 미지수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미지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유리방정식, 엄밀히 유리방정식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만 유리방정식이 교과 과정 밖으로 튀어나간 건 걔가 0인 경우가 존재한다면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0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이 된 미지수는 분모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건 출제될 수 있다 그건 마치 하나의 양수가 분모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좌우변에 Q를 곱해서 계산하면 돼 라는 거야 그래서 Q를 곱해서 이걸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뒤에 나오는 3차 방정식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Q에 의해 어떤 친구가 여기까지 식은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방정식을 못 풀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정식은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좌우변에 그걸 곱해서 식을 다항 방정식으로 바꿔 그리고 다항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 문제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수강생들 한번 생각해 봐 이 순간에 이 3차 방정식이 나왔어 뭘로 풀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곱셈 공식의 역방향으로 가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로 푼다고 돼 있어 딱 간접 범위의 3차 방정식 교과서 10종 공통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거나 이 3차 식이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로 풀어라 인수정리 그러면 인수정리로 풀려면 인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인수를 찾는 방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3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해, 상수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인수들 중에 하나니까 집어넣어서 0되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는 예제 속에 이런 3차 방정식이 들어 있어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어디서 이용했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야기해주려고 하는 거야 컨택트, 수2, 도함수 활용에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대표하는 제작 문항에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를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방정식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4가 약분이 안 되게끔 해놨어 거기서 방정식을 풀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방정식은 인수를 찾을 때 풀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의 약수를 이용해라 왜냐하면 왜 굳이 이 방정식을 한번 연습시키는 거냐면 이 멘트를 쳤을 거야 왜 연습시키는 거냐면 10종 간접 범위의 교과서를 선생님이 탈탈 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간접 범위 연계 특강까지 해줬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내 눈에는 수험생들이 이 방정식을 내면 당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감지가 됐었다고 그리고 그 방정식을 한 번은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 선생님이 평가원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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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평가원 교수님들과 그 해 당해 년도의 이슈를 맞닥뜨린 이 분들과 싱크가 굉장히 비슷해졌을 거야 이 생각 자체의 싱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주면서 이 멘트를 했었다고요 기억나는 사람 손 우리 조교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못 풀었으면 굳이 지금 이 식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QA를 한 친구가 이걸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3차 방정식으로 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평가원이 우리한테 막 계산으로 간접으로 힘들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걸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 계산이 교과서밖에 근거 없는 어떤 식을 끌고 올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교과서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안에 있는 예제 본문의 예제 유제까지만 건드릴 수 있어 그분들은 본문의 예제 유제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중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접목시키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할 거다 그래서 오답률이 올라갈 거다 이걸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접범위 연계 특강할 때 그리고 에센스의 간접범위 소재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기출 100선 50선의 컨택트, 줌킬러, 스팟까지 천우신조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까지 그걸 다 뿌려놨어 거기 다 있어요 정말 없는 거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먹을 필요가 없어 계산이 별세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정리해줄 거 아니야 선생님은 정리했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줬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더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돼 내가 더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한 건 물론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 인수를 찾아내는 방법 그냥 상수에 약수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을까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도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에 그렇게 나온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 이게 모를 수 있었을 수 있어 백번 양보해서 모를 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골라서 굳이 이런 방정식도 풀어라라 정말 그 막아준 거거든요 보험 같은 어떤 소재들을 깔아서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콘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별세계에 있는 계산은 시키지 않을 테니 내가 정말 교과 과정의 모든 간접 범위에서 요구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교과서 한 것만 푸세요 교과서 한 것만 딱 풀면 돼 이 3주 기간 안에 교과서 한 것만 딱 풀어 그러면 그 교과서의 계산 안에 분명 여러분들이 만나는 계산이 있을 거라고 거기서 그 밖으로 벗어나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적이 없어 평가원은 한 번도 그래서 다시 12번 문제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선생님이 메가 해설에 해놨듯이 한 점 찍어서 하나씩 따라가서 y값들의 차를 이용해서 실마리를 찾아서 방정식이 나오면 계산하면 돼 이렇게 투스텝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야 목적은 딱 하나야 y값들의 차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 거야 그 말은 y자표가 모두 하나의 변수로 나와야 돼 그게 묵직한 목적성이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물론 이런 예고도 했어 선생님이 총평을 하면서 나중에 미치같은 두 지수함수의 점대칭 관계와 로그함수의 고유성을 이용해서도 풀어줄 거야 풀어줄 거야 근데 그걸 알고 풀면 훨씬 개연성이 있어 이 문제가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 수능에 그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풀이도 묻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주면 여기에 0,2분의 1이 있고 이 점이 점대칭 이동되고 이 점이 점대칭 이동되면 이렇게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길이가 여기서 나오고 그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나의 y축을 기준으로 지수함수의 이 지점 y축에서 지수함수가 만나고 있는 y축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길이하고 그리고 지수함수가 만나는 이 점에서 이 길이 지금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두 개가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금방 알아두고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를 t라고 잡고 이 아래쪽을 t분의 1이라고 잡으면 모든 점들이 t로 표현이 돼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방정식이 나와요 똑같이 삼자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가 t고 이 점이 t분의 1이다 하면 딱 정지해서 여기가 t, 여기가 t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이 길이가 이 t에서 t분의 1을 빼고 t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걸 또 얼마만큼? 이 길이니까 t 빼기 t분의 1 그리고 t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걸 두 배 해주면 이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그걸 그대로 끌고 오면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그런데 저게 저 y값을 이 길이를 만들어내는 y값들은 같은 x값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연결을 시키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딱 나와 그래서 그대로 점대칭 이동해서 바로 그 우유성으로 넘어가면 뭘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고민이 없어져요 그냥 전부 다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t만 구하면 끝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있는 문제다 어쨌든 다시 이 12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야 계산 계산하는데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읽고 점대칭 이동 로그 함수의 고유성 t만 찾아야지 y급들의 차를 다 t로 표현해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 묵직한 목적성 개념이 명확하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서 내가 뭘 할 건지를 명확하게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그 다음 계산이 쭉 계산이 그냥 끌려서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계산은 그냥 교과서에 있었던 계산이야 3차 방향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교과서만 풀어보면 돼 그 교과서 한 권에 있는 거 정도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풀거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선생님이 그 안에 세웠던 잔소리들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고 체화시키세요 그 안에 다 깔아놨어 단 하나도 빠짐없어 알겠죠? 오케이 아 여기에 실전력에 대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계산으로 마무리할 때 계산 잘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것만 잘하면 돼 풀이에 대한 확신 앞단이 훨씬 중에 제가 계산을 밀어줄 테니까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에 대한 간절함 이 100점을 못 받는 사람들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가 실수를 해 실수를 그런데 그 실수는 왜 하냐 이것도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잔소리 많이 했는데 왜 실수를 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있잖아 방향성을 판단하고 계산이 거의 다 될 것 같아 마지막 이제 계산 답만 나오면 돼 하면 생각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 이 문제는 마치 잡은 물고기처럼 나한테는 이제 만만한 문제가 되는 거야 바로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나는 그 다음 문제의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머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손은 여전히 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손이 뭘 하는 거야? 실수를 하는 거지 끝까지 봐야 돼 내가 파악해낸 문제는 어쩌면 나머지 29문제는 다 못 풀지도 몰라 이 문제가 나한테는 전부일지도 몰라 이거 하나는 끝까지 맞춰야지 잡은 물고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간절하게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딱 마무리해 주고 그 다음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하나하나에 대한 간절함 그게 부족한 거야 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실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실력으로 올라와 있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루에 푸는 문제량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푸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50문제를 풀어야지 60문제를 풀어야지 이 덩어리로 이 문제가 내가 풀어야 되는 그 양 안에 있는 하나로 그렇게 인지가 되면 이 문제가 소중하지가 않아 하나 풀면 아 이제 이건 아는 문제야 답 나올 거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지 그럼 그게 하나하나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한 3, 4개월 유지되잖아 그럼 수능장에서 그렇게 다 나와 너무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소중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럼 문제수를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해 오케이 자 이게 실전력이야 납득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실전력의 예시를 15번 20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15번 잔소리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1, 2등급 친구들이 그래서 4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 4주 동안 또는 앞으로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 2등급 친구들에게 드릴게요 자 일단 4주간 지금부터 4주간 시즌3 개강 전까지야 4주간 2주 2주로 끊어서 이 등급 때 친구들은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개념 다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잡으라는 게 아니야 잡혀있는 개념이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줘야 돼 즉 꾹꾹 눌러서 더 깊이 깊이 꽂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누적 복습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금 6편 같은 문제들 그게 기존의 평가원 문제야 기존 기출 문제 중에 좋은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의 이 개념을 적용시킬 때의 그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의 방법 평가원 분들은 나한테 이 개념을 쓰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식을 주는지 어떤 숫자를 주는지 그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 대한 연습을 기존 기출을 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해야 돼 그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도 처음에 내 강의를 들 때는 나의 표현들이 낯설었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들이 쏙쏙 들릴 거라고 선생님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들이 낯설지만 점점 선생님이 아 하면 어 하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뭔 말을 하는지 알잖아 평가원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평가원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자 y는 2의 x제곱 함수가 있어 y는 1-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들에 들어있는 소재와 주제가 다 수학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전혀 쉽지가 않아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그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고등부 교과 과정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는 그 개념을 기반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빠르게 문제풀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거기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뒷단의 계산이 따라 붙어져서 실전에서 100점이 가능한 거라고 그거를 모두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커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는 그게 컨택트야 컨택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나 올과 나 온으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 수강 친구들이라고 자꾸 원래 친구들인가 친구라고 생각하다 내가 여러분을 나 올과 나 온으로 올해 수능에 나 올 문제 우리가 제작한 n제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이게 기출이야 기존 기출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져 있고 수투 같은 경우는 이게 42세트로 만들어져 있고 수원은 48세트로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수원이 더 많죠 수원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출제할 게 많아 굵직굵직한 수투하고 좀 다르게 자 그런데 이 나 올 문항과 나 온 문항 47세트에요 혹시 수원이? 그치? 그래서 표정 딱 보고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나 올 문항과 나 온 문항을 선생님이 세트로 분석을 해주는데 나 올은 해설을 해주고 나 올은 분석을 해줘 이 문제가 사실은 낯설었지? 이거 요 포인트 놓쳐서 틀렸지? 기존 기출과 유사한 관점이야? 기존 기출에서 여기까지 안 물어본 걸 내가 추가로 물어봤기 때문에 니네가 틀린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컨택트는 막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시켜야지 막 예방주사를 맞지 이런 의미보다는 한 주제 한 주제를 충실하게 완전히 체화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새로운 문제마저도 그것으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물론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너무너무 한 문제 한 문제 공헌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한 문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체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컨택트는 더더욱 이게 개념 에센스 버전의 N제라고 그러니까 N개념 에센스다라는 관점으로 선생님 개념 에센스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수험생들에게 어떤 길로 끌고 가 줄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개념 에센스라는 것은 매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이 오지만 또 매년 업데이트를 시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개념 에센스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그 개념 에센스의 N버전이란 말이죠 이 컨택트가 그러니까 컨택트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는 정말 정말 허투루 만든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개념 에센스가 그렇잖아 라인이 딱 잡혀 있는데 이 한 문제라도 빼면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 모든 문제가 간접 범위에서 어떤 소재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택트가 개념 에센스의 N버전이기 때문에 한 문제 문제 한 세트 세트가 기출과 유사성을 강조하지만 낯선 느낌을 주게 했다거나 또는 비슷했는데 기출이 여기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걸 확인함으로써 허점을 발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심어져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간접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계산들을 다 뿌려놓고 그래서 이 컨택트는 그렇게 세트 설명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건 그 앞에 이 문제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을 짧게 이야기해 수2는 꽤 길게 이야기하고 예시도 좀 들어주는데 수1은 조금 더 심플한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아주 짧게 여기는 이게 들어가 이건 이게 들어가 삼각함수는 뭐부터 봐야 돼 평행이동 시켰을 때 y값이 어디로 갔는지 그 값을 먼저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핵심 개념에 쓰고 적어주고 그리고 나올이, 나올이를 풀어주고 나온이를 분석해줘서 한 세트가 끝나 근데 그게 몇 세트 들어있냐면 이게 42세트가 들어있고 얘는 47세트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완강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 완강을 거의 수1을 우리가 몇 주 만에 완강했지? 한 2, 3주 만에 막 계속 찍어내서 완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수1, 수2를 2주 동안 병행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 여기 현장의 최상위 수강생들 또 조교가 된 친구들 그 빅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에 수1, 수2, 미적 골고루 다 했어 하루에 수1, 수2, 확통 골고루 다 했어 시즌3는 그게 중요해 근데 아직은 시즌2와 시즌3의 곧 중간쯤에 있는 그 선상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1, 수2, 미적 골고루 다 했어 하루에 수1, 수2, 미적 골고루 다 했어 그러면 3세트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올만 풀면 돼 나온은 어차피 아는 문제잖아 근데 나는 이 나온도 한번 풀어봐야겠어 그럼 나온도 풀어 나올과 나온을 3세트 풀어 그러면 푸는 시간이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사이가 걸릴 거야 그 정도 풀고 강의를 들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 안 풀렸어? 못 풀렸어? 그래도 들어 내가 왜 못 풀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배워야 되니까 안 풀리면 아직 이걸 풀 단계가 아닌가 강의를 들을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풀리면 그 안 풀리는 걸 채워야 되는 단계니까 강의를 들어야 돼 그리고 풀었으면 정말 제대로 올바른 접근으로 풀었는지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 그래서 수2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있거나 수1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3세트가 여러분들은 하루에 3세트만 들어봐 하루 3세트 그러면 한 30분 정도 풀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또 난이도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단원에서 그 주제에서 그리고 해설 강의가 3세트 해설 강의가 대부분 40분에서 50분 아주 어려운 문제면 60분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약간 배속으로 듣죠? 여러분들이 한 1.3으로 듣나요? 그 정도의 해설 강의를 들어 이거를 하루에 수1 3세트, 수2 3세트 이렇게를 하는 거야 각각 3세트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개념, 핵심 개념 들으면서 아, 개념 에센스에 저런 거 있었어 맞아, 아, 저걸로 푸는 거였구나 아, 저걸로 풀면 개념 에센스에 배운 기출과 접근과 똑같네 그리고 그와 유사했던 개념 에센스 또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서 출제가 우리가 풀어줬던 나온 문항에 출처까지 적어놨어 혹시 이 문제의 풀이를 까먹은 사람들은 그 출처를 따라가서 그 강의를 확인하면 되는 한 세트를 완벽하게 개념부터 이 나오리와 나온이 전부 깔끔하게 모르는 포인트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끔 쫙 해결하고 그날을 끝내는 거 그래서 하루에 3세트, 3세트를 하면 약 2주에서, 2주 조금 더 걸리겠죠 47세트니까 그래서 15일에서 16일이면 수원수트 컨택트를 완강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서 뭐가 해결될 거냐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새로운 엔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보고 그것과 유사한 기출이 뭐가 있었나 확인함으로써 결국은 다 하나구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여기서 풀어야지 내가 막 흔들려서 그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컨택트해서 배울 거라고 말 그대로 컨택트잖아 개념 기출과 엔제를 엮어서 또 다른 어떤 엔제나 실물을 풀 때도 이걸 잊지 말라고 6평 보면서 깨달았잖아 작년에도 N수생들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6평을 보면서 아, 개념의 센스가 전부네 우와, 여기 다 있었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막 기숙학원에서 그런데 나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기숙학원에서 나와서 이 분당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여기서 듣고 현장 듣고 막 이런 친구들이 생기고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6평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평가원은 진짜네 진짜 개념의 센스에 있는 내용으로 다였어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올해 처음 출시를 하는 이 컨택트가 개념의 센스 N버전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4주 동안 개념의 센스와 기출 100성, 기출 50성과 그리고 N제에 대한 풀이, 방향성 이거를 한 방에 총정리할 수 있는 이 빈 공간, 이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를 딱 끝내버릴 수 있는 진짜 왜 100점이 안 나왔는지 이 틈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컨택트를 그렇게 하다 보면 2주 하고 나면 6월 24일 날 확통과 미적 컨택트를 개강할 거고 이때 6월 24일에 개강해서 그 휴강한 기간에 시즌3가 개강하기 전에 이들을 완강하는 걸 목표로 또 한 3주 안에 완강하기 위해 막 찍을 거예요 막 찍어내면 여러분들은 막 들어 그래서 2주 동안 선택과목 3세트씩 하루에 3세트씩 선택과목을 끝내도록 그렇게 4주간 개념, 기출, N제를 한꺼번에 통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개념의 구멍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풀이 태도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를 통해서 완전히 샅샅이 뒤지는 작업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이걸 하는 와중에 실전적으로 지금 100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은 실전적으로 선생님이 중킬러 스팟 13, 14, 20, 21, 28, 29 이 중킬러 자리에 있는 6개를 해결할 수 있는 중킬러 스팟 시즌1 5회분과 시즌2 5회분을 이미 여기는 완강돼서 나갔고 여기는 곧 나가죠 곧 개강을 하는데 거의 촬영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강이 돼요 거의 다 촬영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 뭐 어느 정도 비어있지? 선택과목만 비어있는 상태로 얘가 개강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과목만 찍어주면 완강이 거의 개강 동시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킬러 스팟 시즌1과 시즌2를 여기서 하프 모의고사인 이 중킬러 스팟에서 중킬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근데 좀 어려워 이건 이 선생님이 모의고사는 좀 세게 내는 편이야 모의고사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집에 가면 잘 푸는데 실전에서 못 풀거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실수, 감정, 억울함, 압박감 거기서 다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게 딴 세상에서 와서 어려운 게 아니야 딱 올바른 방향성을 적용시키면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중킬러 스팟 5회를 2주간 나눠서 컨택트로 쭉 단원별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실전력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연습을 한다면 저 3평 대비 천우신조가 사실은 수능 대비거든요 3평을 대비하는 정도의 3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아니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15번과 유사한 문제가 3평에 있더라고요 3평에 3평 대비 천우신조에 3평 대비 천우신조 22번? 네 맞아요 그 15번 문제는 선생님 잠시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잠깐 보여주겠지만 15번 문제는 쪼개져서 3개의 서로 다른 중킬러 문항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3평 대비 천우신조 1, 6평 대비 천우신조 2 여기에 복잡한 계산, 아주 어려운 본질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싶은 모든 것, 겪어야 하는 모든 건 이 천우신조 3개 안에 다 있어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은 현장에서도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시즌3 시작하기 전에 휴강 기간 동안 이거 해라 그리고 시즌3 선생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때 긴 호흡으로 다시 9평까지 다시 달리자 근데 그때 전까지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 가르친 것 이거를 회복해라 이게 됐다는 전제로 나는 시즌3에 끌고 갈 거다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금 이 6평이 끝나고 현장 강의를 딱 한 반만 했고 그 한 반에서 만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눈빛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선생님 잘 봤어요 또 어떤 친구는 간혹 선생님 아직도 제가 부족한가요? 못 봤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내가 3분만 얘기해도 아, 그걸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만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제가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2등급이 나왔어요 저는 100점이 이제 받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3사예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사연을 듣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대했던 이 현장에서 굉장히 밀착해서 대하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런 게 부족했을 거야 이것이 가장 좋을 거야 라는 걸 어느 정도는 7,80% 이상은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개인 상담을 해주듯이 이것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따라한다 이거를 비어있는 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 대부분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는 말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 말 많이 했어 시키는 대로 한 걸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이 사주를 정말 미친듯이 6평 준비, 수능 준비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그때 있잖아 그 빈틈이었던 4주 동안 제일 공부 열심히 했어 그때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막 난리를 쳐서 내 그때 그걸 다 했잖아 그랬더니 4주 만에 난 다른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게끔 4주 동안 이걸 미친듯이 한번 해봐 달라질 거야 이걸 전부 다 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현장에서 끌고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압박을 주면서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먹여 막 이러는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아 이거 근데 우리 선생님 친구가 그 선생님 연대 다니는 친구 하나 연대 나온 아직도 다니는 친구면 문제 가지 연대 나온 친구가 아니 근데 요즘 막 축제 기간 지나갔죠 막 막 우리 조교들이 축제 기간에 QA하러 못 온다고 막 대타를 쓰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100점을 해주고 싶으냐면 Always Always 100점 그러니까 100점이 한번 됐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는 거 말고 한 번 100점 되면 계속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로 올라간 100점 영원히 100점 나 영원한 100점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영원한 100점 Forever 100점? 이러는 거예요 Forever 그래서 야 그거 니네 학교 응원곡 제목 아니었어? 그래서 Forever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야 그거 니네 학교 응원곡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 응원곡이야? 몰랐네 그랬는데 그 포에버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 그 친구가 이런 재치가 있잖아요 뭐 싸인은 사비 때 뭐 이렇게 탐 밑 때 그리고 코빈 및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을 반타작하고 연대 경제를 갔다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만들어 줬어 그래서 Always 100점 언제나 100점 항상 100점 받는 100점 받았다 말았다 하는 100점 말고 쭉 100점 평가하는 무조건 100점 받는 4주 플랜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 그럼 100점이 일상이 되는 거잖아 일상이 시험 보면 100점이야 나한테는 100점이 일상 다반사야 다반사가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익숙한 일 일상 다반사야 아 근데 우리가 컨택트를 여기 핵심은 컨택트야 여러분들에게는 컨택트와 준 스팟 컨택트를 1일 3세트만 하면 100점이 너 왜 비웃어 저는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지금 비웃어 1, 3, 다반사 100점이 일상이 되는 1, 3, 다반사 아 이거 너무 웃기지? 나만 웃기지? 1, 3, 다반사 여러분들이 1, 3, 다반사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하루 3세트씩 꾸준히 해서 2주 만에 딱 끝내서 1, 3, 다반사 그리고 마지막 2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100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3, 4등급 친구들 또는 3, 4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왜 성숙이 이렇게 나왔지? 하는 친구들 자 이번에 이번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번에 우리 지금 촬영 시작한 지 몇 분 됐어요? 40분? 44분? 나 지금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걸까요? 지겨웠죠? 저게 운다 그럼 이거 짧게 할게 짧게 짧게 봐봐 3, 4등급이다가 작수 3이에요 작수 4에요 이런 친구도 있고 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선생님 저는 3월 학평에서 2점수였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너무 놀랬는데 사실 이번에 21번, 22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지 막 선풀면 쉽거든요 21번, 22번 그리고 27번 실수한 친구들 많다고 하는데 뭐 실수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근데 22, 27 이렇게 두 개 틀리고 93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있고 또는 만년 4등급이었어 그랬는데 85점을 받았대 85점을 왜 그랬겠어? 27번 틀린 거야 85점을 받았대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너무 놀라워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도 너무 기뻐하고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아니 내가 사실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도 나 집에 가서 푸니까 22번은 시간상 못 풀었는데 너무 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100점 받을 실력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 놀라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장 친구들이었고 지금 만난 친구들은 현장 친구들이었고 우리 그 조교랑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 2주 전에 그 93점 받은 친구 원래 4등급이었을 거야 3, 4등급 그죠? 그 친구가 원래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3, 4등급이었죠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 2주 전에 어떤 대화를 했냐면 야 걔 시험 잘 볼 것 같지 6평 네 잘 볼 것 같아요 걔가 진짜 눈빛이 다르다? 그랬더니 아 저도 느껴요 이러는 거야 눈빛이 다르다? 라고 얘기해서 저도 느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막 성형을 하고 쌍꺼풀을 하고 나타나고 이러기도 해요 근데 진짜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은 원래 여러분들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너무너무 너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이게 되게 꼰대스러운 말이고 조금 요즘스럽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갖고 나타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온다거나 또는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쌤 저 수술마사 이렇게 나타나면 예뻐졌네 예뻐졌지 뭐 객관적으로는 예뻐졌겠지 근데 원래 너무 이뻤던 그 얼굴이 너무 아쉬운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자신의 모습을 예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근데 그렇게 성형을 해도요 사람이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성형을 하고 와 근데 얘는 그때 개야 그때 개야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얼굴이 달라지거나 몸이 달라지지만 알아보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왜 이렇게 이뻐졌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조교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우리 유경이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니야 유경이 예뻐졌어 살 빠졌어 살이 빠진 게 예뻐졌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반응이 위험한 거야 원래 예뻐 아 원래 안 예뻐 자 어쨌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편집 좀 하자 여기는 편집하기 싫은 야 네 이름 나온 거야 통통해졌으면 자른대요 야 이거 자르지 마 하하하하 근데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보다 막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나타난 것보다요 더 달라 보이는 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도 그때 개야 대화해보면 느낌이 그대로 그때 개야 근데 눈빛이 달라져 오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막 눈광이라고 있잖아 막 눈광이라고 하나 막 눈광 그거 그런 것처럼 1등급의 눈빛이 있어 1등급의 그리고 우리 친구가 아까 기획하는데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1눈광 1등급의 눈빛이 광인인 뭐 이런 느낌 광인이라는 느낌이 뜻이라데 난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포인트로 잡은 건 1등급이 갖고 있는 눈빛이 있어 근데 이번에 3, 4등급이다가 1등급을 받아오고 90점대를 받아온 친구들 그리고 100점을 받았다고 스스로 놀라는 친구들은 다 이 1농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 지금 거울을 보고 눈에 힘을 준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쌍커풀 생겨 그러면 눈에 힘을 주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 1농광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끝나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몇 번 놀라 어떤 포인트에서 놀라냐면 개념적 질문을 할 때 진짜 끝까지 파고드는 친구들만 할 것 같은 질문을 가끔 해 근데 그 설명 나 정말 생각나 그 중에서 여학생이야 그 친구 중에 시읏이응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퀘스트를 보면 본인 얘기인 줄 알 거야 어 맞아 질문을 하는데 깊이 있는 개념 질문을 해 어느 순간부터 그런지가 한 2, 3개월 됐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나 어 얘가 여기까지를 물어 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근데 대답을 해줬지 근데 이게 진짜 여기까지 알고 묻는 건지 그 위에를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건지 여기만 이렇게 온 건지가 내가 불안해서 이 위에부터 항상 설명을 했어 걔 질문을 받을 때 근데 또 어느 날은 말이야 자 개념을 물을 때는 이 바닥까지 물어 근데 그 위에 걸 설명하면 알아들어 근데 속으로 어? 다 알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 라고 알았고 또 하나는 문제 중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푸는 문제 중에 X10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는 8.12점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너무 깊이 있는 개념을 다루거나 그럴 경우에 이 문제까지는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뒀다가 나중에 시즌 3의 시간 될 때 실력이 증가하실 때 그때 풀어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푸는 게 혹시 맞아요? 이렇게 그때마다 또 놀랐지 어? 얘가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를 풀어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 문제만 물으러 온 걸까 아니면 딴 걸 다 알고 정말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물으러 온 걸까 이걸 또 확인했지 근데 후자더라고 이러한 시간이 몇 개월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질문하러 왔을 때 눈빛을 보니 바뀌고 있어 사람이 바뀌어서 뭐가 바뀐 거냐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 일론강이 생기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겪냐면 진짜 다른 사람이 돼버려 눈빛이 달라져 처음 만났을 때 걔가 아니야 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탈피라는 걸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얘가 갖고 있었던 어릴 때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든 또는 원래 수학적으로 별로 안 친하든 뭐든 뭐가 이유가 됐든 또는 나는 수학은 이만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릇이 그만큼 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어쨌든 3,4등급을 받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수학에 대한 고통 수학에 대한 어떤 낮은 어떤 자존감 이런 걸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 난 왜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한 두 번 겪으면 내가 했을 때 편안한 것만 계속 했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에이 여기까지는 내가 아닌가 봐 포기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걸 좀 했을지 몰라 개념을 저기까지 알아야 돼? 라는 느낌으로 선생님 개념 에센스가 사실은 시작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개념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라는 느낌이 드는 개념까지 하거든 근데 그럼 내가 선생님이 내 강의가 멋있어 보이게 하는 개념을 가르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강생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나잖아 친구처럼 계속 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알게 되지 근데 강의가 그런 게 있어 문제도 컨텐츠도 강의가 멋있어지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개념을 가르칠 때 이 강의가 멋있어지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내 강의 듣고 수능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친구가 선생님 이런 건 완전 처음 겪어봐요 나는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야 그러니까 파고파고 파는 거야 교과 과정과 평가원과 수학을 끝없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교가 자꾸 묻더라고 선생님 왜 이렇게 사시냐고 선생님이 삶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또 가끔은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럼 동력이 뭐냐 막 물어 다양하게 물어 근데 내가 그때마다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라고 대답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씻고 이럴 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심에는 뭐 좀 그렇지만 항상 뭐가 있냐 되게 궁금해한다 비밀 야 저거 선생님 진짜 진짜 나 저 찍어서 진짜 내 입에 올릴 수가 없다 진짜 쟤는 저질이야 저질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좀 슬퍼하는 거 이거 난 참을 수가 없어요 내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의 시작하는 개념부터 바닥을 파는 개념까지 그 개념 거기 여기까지 알아야 돼 하는 그 끝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내가 백정을 받을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적당히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모든 거에 타협이 들어가고 그게 그 3, 4등급이야 3, 4, 2등급 초반 요기 그래서 적당히 해서 벗어나야 돼요 아마 지금 이 얘기에 솔직히 내 얘기다 하는 친구들 있죠 손 손 적당히 해서 벗어나서 탈피를 하면 탈피가 뭐야 뭐라 그랬어요 탈피 캐스트에서 때려 계속 반복적으로 때려 계속 때리다 보면 아프지 힘들어 슬퍼 막 아 나 이거 밖에 안 돼 막 괴로워 그리고 막 머리가 더 이상은 안 돌아 나 선생님도 느껴보는 감정이야 나는 신이 아니잖아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탈피를 했겠어 워낙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럴수록 수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러면 그만큼 나 똑같은 머리인데 많이 했을수록 이 탈피의 과정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훨씬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걸 계속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한계가 팍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생겨 나한테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있지 나 옛날에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막 이게 풀리네 이런 순간이 온다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 태도가 이 사람 자체를 바꾸고 그게 눈빛으로 나와 그러면 바뀌었잖아 사람이 인풋이 바뀐 거야 어떻게 같은 점수를 받겠어 반드시 1등급 반드시 100점으로 올라가 남아있는 시간 짧지 않아 반수라고 생각해 그냥 1학기 동안 술 먹고 놀던 반수라고 생각해 물론 반수생들이 보면 기분 나빠요 술 먹고 놀지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지내다가 지금 스타트하는 반수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 적당히 해서 벗어나 탈피를 해서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일론강이 생기고 그러면 1등급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진짜 찐 타협 없이 다시 다시 다시야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전 다시 첨부파일로 붙여 놓을게요 개념 에센스 3과목을 3주에 끝낼 수 있는 계획표를 각 단원의 양과 난이도까지 반영해서 짜서 올려준 적이 있어 그 3주 계획표를 올려 드릴 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개념의 타협도 없이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세요 해 그럼 지금 이 시기에 개념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개념 에센스의 수강평 한번 봐봐 이번에 100점 받았다는 친구도 아 이 친구는 QA에 썼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6평 막바지에 미적분 개념 에센스부터 들었는데 미적을 듣다 보면 아 이게 내 수투가 안 돼 있구나 원래 잘했던 친구 같아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수투 개념 에센스까지 듣고 6평 1주 전에 거기 두 과목을 완강하고 봤는데 인생 처음으로 한 번도 사설해도 100점을 못 받아본 100점을 6평에서 받았다요 받았다요? 받았다요 나는 6평에서 받았다요 응? 했다요 그렇게 그게 되더라요 라는 거야 꽤 재밌지 않아? 그랬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 빨리 이제 6평 끝나고 지금 너무 강행군이라 우리 성평 너무 지쳤는데 쟤도 얼굴 장난해 나는 오늘 그래도 괜찮지 않아? 어쨌든 개념 에센스가요 지금 개념을? 아니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개념 에센스는 단순 개념 강의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공식 정도를 알려주는 개념 강의가 아니야 이런 개념도 다시 해? 싶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개념이라고? 여기까지 내가 과연 이해를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개념까지 이 수학적 정의와 정리를 만들어낸 수학자 머릿속을 탈탈 턴다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낸 평가원 기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걸 보여준다고 근데 그거를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한 줄에 깨서 보여주기 때문에 개념이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한 번에 깨이는구나 라는 걸 본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의 경계가 없어지는 사고 방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병행해버리면 기출 100선, 50선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출처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안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출처와 문항 번호는 선입견이 돼 근데 거기에 내가 놓은 문제를 어떤 분이 수강표인가 어딘가 썼어 QA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수강생들의 특징이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 그게 은밀하게 수강평을 써 근데 어디에 써있는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조교들이 QA 쓴 경우 조교들이 캐스패를 해주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수강평에 써주면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따라할 수도 있고 또 개념의 센터를 듣는 많은 N수생들과 우리 고3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수강평에 써세요 그치? 그러면 또 베스트 수강평도 잡아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뭔 얘기에다가 말하지 기출 100선을 푸는데 좀 어렵나? 좀 안 풀리네 그래도 답 나오네 했는데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나? 하고 보니까 전부 22번이었대 와 선생님 마음할 데 없이 22번을 이렇게 쫙 깔아놨다고? 근데 내가 이걸 다 맞췄다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이거 누구 얘기인지 하면 듣는 분은 알 거야 수강평이 있는 거야? 어 그렇지 수강평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략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차피 다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라인업을 할 때 난이도 전혀 그냥 거의 이 100문제로 모든 개념을 모든 기출을 아우를 수 있다면 그게 빅킬러든 중킬러든 킬러든 막 갖다 뽑아서 라인을 딱 잡아놓은 거야 단 한 문제도 빠지면 그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안 돼 그렇게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잡다 보면 100문제로 모든 걸 커버하게 하려면 한 문제가 여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22번, 14번 주로 이런 게 뽑혀 어쩔 수 없지 근데 거기에 선입견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으로 정말 풀어보라고 깜짝 놀랄 거야 이게 22번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풀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그냥 풀면 돼 어차피 까짓 거 다 개념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야 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해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개념 에센스를 이미 회독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 훈련이 필요하고 이 개념 에센스에 배운 개념과 기출에서 배운 기출에 대한 접근이 실제 새로운 문제에도 연결된다는 채화, 연습, 믿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아까 1, 2등급에게 얘기했던 컨택트를 이용해도 괜찮아 단 컨택트를 하면서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성 복습을 병행해야 돼 다 강의를 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테마를 선생님의 핵심 테마를 얘기하고 이것이 나홀에서 이렇게 사용됐어 자 나홀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 나홀 문제를 보고 조금이라도 낯설면 내 손에서 빠른 속도로 착착 풀려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그 근처에 있는 개념 에센스에서 왔어라고 붙어있으면 개념 에센스 그 에센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문제들 싹 복습하면 돼 그렇게 채우세요 그러면 본인이 필기한 개념을 읽으면서 나홀에 있는 문제 풀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강의 확인하고 컨택트를 하면서 역시 1일 3세트 오케이 앞에서 뭐라고 해놨죠 1, 3, 다반사 오케이 1, 3, 다반사 하루 3세트로 100점이 1, 3, 다반사가 되도록 하는 이거 되게 어렵네 나랑 안 맞아 듣다 보니 괜찮아 1, 3, 다반사 그래서 이렇게 스원스 투 컨택트를 1, 3, 다반사로 하시고 대신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을 동일 단원의 동일 주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강의를 다 들어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 필기한 거 보고 그리고 본인이 푼 문제풀이 확실한 건 읽어보고 좀 애매하면 그 문제만 발췌해서 강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적어도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기출 50선 선생님이 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가 개념 에센스 이렇게 들었어요 하고 가끔 찾아오거든요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 잘 찾아와야 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개념 에센스를 딱 열어 자 이 문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때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문제여라고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한다 그럴 자신 있으면 오면 돼 오케이? 그거야 그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단 하나의 개념도 단 하나의 문제도 스킵해서는 안 돼 모르는 게 남아있어서는 안 돼 근데 지금 개념 에센스를 보신 분들도 한번 열어봐 비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런 거야 타협을 하지 않고 100을 하면 100점이 나오는데 이만큼만 타협해 그러면 이 점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서워 이만큼 타협했는데 이 점수가 나온단 말이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병행하면서 비어져 있는 거 채우시고 했던 거 아는 거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거 편안한 거 선택하지 말고 힘든 거 모르겠는 거 그동안 미뤄뒀던 거 이런 것들을 채워야 돼 고통스럽게 이 4주간이라도 알겠죠? 오케이 자 줌킬러스팟은 선택 선택 이걸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아 나는 개념 에센스를 완벽하게 했고 기출 백성 기출 오시선에 있는 모든 기출 다 알겠고 컨택트 괜찮아 그러면 줌킬러스팟도 선택 됐죠? 오케이 너 진짜 내가 그래서 약간 이거 작업하는 거 진짜 안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라이브로 유평에 대한 분석 긴급 분석 라이브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요즘 하트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유경이가 저렇게 지금 저렇게 해보래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신유경 보고 하는 건데 그거를 딱 캡처해가지고 올려줬어 지금 하라고 안 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캡처 당해 안 돼요 싫어요 네 한 번 당하면 됐어 충분해 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지만 선생님 강의 중에 이런 이미지 아니잖아 나 이런 이미지로 강의하는 사람 아니야 강의할 때 꽤 쎄 강의할 때 근데 이러면 와 이렇게 강의 물론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아 슈롱 자꾸 한 번 하래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걸 아까 작업을 하더라고 열심히 그냥 둔 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웃으면 아 이거 뭐야 이러면 빨리 넘기세요 충분히 그 심정도 진짜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 보라테야 이게 지금 신유경 계속 내가 너를 찍겠다 내가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앞에 15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20번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 방향성과 계산 이거 해야 돼 잔소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잔소리가 딴 걸로도 너무 충분해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1시간 6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거다 6편 끝나고 시험지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15분 모래식에 딱 놔두고 해 하다 보면 30분 40분 이렇게 돼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상담해주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1, 2등급 친구한테 한 30분 하잖아 한 번 상담하면 거의 30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 명을 앞에 딱 앉혀놓고 상담하듯이 그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가서 딱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4주간 허비되지 않는 이 4주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지? 100점 받아보자 어? 제목 뭐였어? 개념의 여왕 오르세였어요 제목은 자 4주 반전 전략 아자아자 한 번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왜? 아자아자 뭐 어때?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